지난주 북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남북항공 관련 실무회의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실장과 리영선 북한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남북에서 각각 5명씩 참석합니다. 이번 회의는 논의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 전반적인 항공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북측은 이 자리에서 연공통과나 직항로 개설 등을 주요 의제로 꺼낼 것으로 관측됩니다. 북한은 지난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국제항로 신설을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천-평양 노선입니다. 또 국제공항으로 확장한 원산갈마공항 활용과 서해 직항로 확대 운영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 우리 항공기가 북한을 다녀올 경우 대북 제재망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또 군사분계선 우회가 아닌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만들려면 유엔사와의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. 대북 제재 틀레에서 남북 간 교리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항공협력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... 한편 남북은 2007년 14선언으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고 직항로 개설과 삼지형 공항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으나 남북관계 형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. KTV 홍준우입니다. KTV 홍준우입니다.